미남이자 포함하게 되면 이혁찬이시네요.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용기가 생기네요. 병신 죽지도 못합니다. 뭐 필요한 거 없어? 누군가 보게 된다면 다행인 건지 죽팔린 건지. 진짜 안 보이냐? 오직 내 방 윈도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외계 생명체님의 미니홈피입니다. 심심하다. 이 외로운 외계 생명체와 일천을 맺을 수 있을까요? 미투. 이 여자, 어떤 여자야 어떻게 생겼어요? 삶이 달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백 년 만에 해봅니다. 미투. 이, 이 headed 사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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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의 인생과 일천을 태어난 걸음으로 인정합니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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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